제가 이걸 살지는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당근절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샤오미에서 나온 핸드폰 차량용 거치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살지는 몰랐네요 왜냐하면 저는 차 안에 이런 것들을 부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고나 이럴 때 이게 곧 흉기가 돼서 댐빌 수도 있고 그리고 운전할 때는 잡다하게 뭐가 있는 것보다는 차 내부 인테리어가 싹 잘 되어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부착하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아는 지인분께서 새로 차를 구매하신다고 해서 그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뭐가 좋을까 그러다가 핸드폰 거치대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샤오미에서 나온 것 중에 꽤 괜찮은 모델이 있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동으로 잡아주고 그립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도 되는 샤오미에서 나온 충전 모델이고요 모델명은 WCJ-02ZM 되게 복잡하네요 20W 맥스까지 해서 무선 충전 고속 무선 충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1 플러스 1으로 구매하는 옵션이 있어서 옵션에서 구매했는데요 직굴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다이렉트로 국내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은 그리고 1 플러스 1으로 와서 아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보니까 그냥 하나가 두 개 가격에 1 플러스 1인 것 같더라고요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가격은 대략 개당 한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만원보다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주고 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싼 편은 아니에요 3만원이면 물론 거치대에서 자동이고 무선 충전되고 이러는데 3만원이면 훌륭한 가격일 수도 있는데 딱 그렇게 아주 저렴한 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선물해 줄 겸 그리고 저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으로 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박스 영상으로 준비하긴 했는데요 하나를 제가 이미 뜯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하나는 선물 줘야 되니까 뜯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용물은 뜯은 거에서 보여 드리고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 안에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그냥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알아볼 수 없는 중국어로 된 매뉴얼만 존재합니다 샤오미가 이거 영어도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영어가 아니면 한국어라도 영어가 그렇게 싫으면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용법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매뉴얼이나 이런 건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들어 있는 제품은요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는 생각보다 두껍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옆쪽에 잡아주는 애는 고무박킹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잡았을 때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쪽에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이런 지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얘한테 전원을 공급해주는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팬이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무선 충전 기능이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핸드폰도 열을 많이 받고 충전기도 열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열이 방출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볼헤드처럼 이렇게 볼로 회전이 가능한 유동성이 좋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볼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치를 한 후에 각도를 잡고 얘를 돌려서 고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부착하는 방법은 그 에어컨 덕트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차량이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는데 여기 집게발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프링 탄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잡았을 때 쉽게 빠질 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쪽에 고무바킹이 이렇게 미세하게 홈이 파 있어서 한번 잘 물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으로 이런 거치대를 줍니다 처음에 이거 제가 살 때 벤트에다 꽂고 싶지 않아서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싶었는데 사용 설명상에는 요게 들어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구매해서 보니까 여기 가운데 바가 있고요 얘로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아이고 아이고 생각보다 당나는데 이렇게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은 강력 양면 접착제를 통해서 부착해서 어느 위치나 부착이 가능한 위치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주는 것은 이제 이 본체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길이는 그닥 길지 않아요 1m가 조금 안 되는 정도 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차에서 배선을 정리하다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거리에요 그런데 USB-C 타입과 USB-A 타입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되니까 일단 1m 주는 걸로 만족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C가 잭에 꽂을 수 있는 요런 형태의 USB 아답터가 들어 있어요 근데 얘가 두 개가 색깔이 달라요 USB-1은 회색이고 2는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출력이 다른가요? 암페아 수가?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매뉴얼 상에는 빨간 쪽에 꽂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빨간 속에 꽂으면 조금 더 좋은가? 그거는 그거는 이 한자를 제가 읽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뭔 개소리야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뭐 어쨌거나 빨간색 꽂으려니까 빨간색 꽂았으면 조금 더 낫겠죠 그죠? 뭐 포트가 달라 보이진 않아요 똑같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동을 한번 해 볼까요? 아하! 충분하네요 그래서 여기다 전원을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연결하면 가운데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충전되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설명에 대한 이런 글씨가 써 있는데 역시나 중국어라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동되는 원리는 이 밑쪽에 보면 여기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작동되면 열리고 그 다음 바로 닫히는 형태 그 다음에 뺄 때는 옆쪽에 있는 센서를 건드리면 열리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 한번 올려 볼까요? 얘를 이렇게 올리면 열렸다가 닫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을 잡아 주죠 좀 불안한데 아 그리고 장착이 되면 여기 이쪽에 충전되는 충전불이 들어오면서 펜 소리가 납니다 이 밑으로 펜이 돌아가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약하진 않네요 꽤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운전 중에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뺄 때는 이 옆쪽에 이 센서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열리고 핸드폰을 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거치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카플레이를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플레이는 아이폰에서 카플레이를 쓰면 무조건 밑쪽에 커넥터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넥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구멍이 나와 있는 데다 연결해야 되니까 이걸 붙이고 나서 여기다 핀을 꽂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게 좀 트여 있으면 이쪽에 턱이 트여 있으면 충전을 먼저 꽂고 이렇게 올리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네요 시간을 봐서 이걸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라내서 쓰는 게 저한테는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제 차는 카플레이에 없으면 내비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 어쨌거나 내비가 내장이 안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겁나서 확 해볼 순 없고 이 정도면 뭐 운전하면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겠네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코드로는 너리 배고 있는 단밤 현실 무시 그 이유는 여기다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오늘 소개시켜 드린 샤오미 핸드폰 차량용 거치대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충전은 제가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은 큰 고민은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일단 작동되는 거나 이런 것도 자동이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점이 있고요 제가 리뷰나 이런 거 들은 걸 보니까 시동을 끄면 전원이 공급이 안 돼서 안 빠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차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 시동 버튼을 끄고도 잠깐 동안 악세사리가 이제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끄고 나서 빼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건 큰 문제 없을 거 같고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잘 써보고요 그리고 지인한테도 선물 하나 좋은 거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편리하고 간단하고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양한 형태의 거치대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어떨까 라는 마음에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죠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